3 다섯 It's Piktoon Hello Singapore! LA! I'm Sing Sing Han I'm Subin My name is Sejun Meet you, I'm Beyongchan Let's have fun today Please show boy Hanse My name is Chan Please enjoy the show I'm Seumong 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싱가포르가 있나요? 배 모양으로 된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곳 가서 사진도 찍고 포캉스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을 생각하는데, 뭘 라이즈였나? 사자 학상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기가 또 명소라고 들었어가지고 거기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 Into the mirror. 네. Into the mirror 마침내 우리 모든 걸 뛰어넘어줄 테니 아팠던 시간 전부 한숨에 후 go away Man in the mirror, that's me 이런 노래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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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댓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베스트 보이요! 베스트 보이요! 감사합니다. 와우! 얼굴이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요. 빅톤의 도움을, 스튜디오가 헹구하는 것 같아요. 승식이 형이랑 세준이 형은 다 잠에 들었고 제가 원래 늦게 자가지고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위잉, 초코, 위잉, 초코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방에 세 명 다 갑자기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기가 있는데 승식이 형 게임기가 갑자기 혼자 작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에 CD가 있는데 CD가 걸려가지고 돌아가다가 걸리고 돌아가다가 걸린 소리가 한 10분 동안 나다가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났었어요. 어머니! 오, 아무것도 없지, 나이 제 생각이고 나이 제 생각에 다 안전했었죠? 여러분 투씩이도 잘 못했을 것 같은 서울의 패벗의 소식이 주가 제일 빨리 오는 거요? 아, 제일 빨리 오는 거요! 아, 제일 빨리 오는 거요? 아, 제일 빨리 오는 거요? 어, 제일 빨리 오는 거요? 오, 그쵸? 아, 그게 뭐야? 커피? 커피요? 앗? 좋아요! 커피가 제일 빨리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되요? 날 안아주길 비어있어 너와 내가 슬라이드 슬라이드 늘 너를 원해 우린 함께 이끌어야 괜찮아요 이번 주에는 정체 중 9월 1일 성함을 데려온 상황이 되길 What I said